안녕하십니까 마당 탐색 입니다 오늘 짜투리 시간을 좀 내서 여수 완성리 해수욕장 옆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해수욕장은 넓은데 해수욕장 바로 옆에 이런 도파시 하나 있네요 짧게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간 아주 좋고 좋습니다 물도 좀 많이 빠진 상태로 태양이 살짝 들었네요 풍포가 좀 불담말하네요 여기는 전부가 돌이 먹돌입니다 다 먹던 그 문돌이구요 또 차돌이 되있네요 어이고 뭐 인상성이 하나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이제 이티네 이티 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상색입니다 인상색 탈색 문돌이 잘들어 모양은 없어도 그냥 정게 정확한 만큼 보여드립니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태양이 제대로 떴으면 딱 좋겠는데 돌석질이 아주 특이합니다 호피석처럼 그럽니다 뒤도 안보고 있습니다 뒤도 좋고 문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싸운 우리 땀풍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됐습니까 덕포가 잘 흘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아주 색이 좋습니다 무늬도 좋고 무늬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했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거 잘 안나오는 거에요 이거 잘 안나오는 거에요 너무 아름다워 오방지 오방지 mente 오방지 tradu절 양들이 아주 특이해요 차들이 아주 잘 봐있네 너무 재밌다 정말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주 잘생긴 하고요 좀 더 재밌다 정말vent을 그만 너무 좋겠다 여기가 주변 아맨 아따 이놈 숨어 너무 잘됐네 잠재가 잘 닳았다 눈알은 못있어 뭔데 잠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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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